역대기 기자는 24장에서 26장을 전적으로 레위인들에게 할애하고 있는데 다이시 그들을 가문별로 또 직무별로 세심하게 나눠서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다이시 성전운행에 필요한 인재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5장은 레위인들 가운데서 찬송을 맡은 자들에 관한 기록인데 그들의 명단을 한 장, 곧 31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다이시 성전예배를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찬양을 드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이시는 누구보다도 찬양의 가치와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24개의 조로 나누고 제비 뽑은 순서에 따라서 찬양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본문 25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이시는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 자손 중에서 구별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가지고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음악은 신령한 노래였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는 노래일까요? 신령한 노래는 신령한 자,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찬양하는 자가 비록 음악적인 소양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은 신령한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맡은 자들은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해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고 불렸습니다. 찬송을 맡은 자들의 자녀들은 모두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며 섬겼습니다. 세상의 유행가는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나온 산물일 뿐입니다. 따라서 인생무상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다릅니다. 우리의 노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이자 찬양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기에 말씀을 가진 자가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의 무수한 말씀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노래를 배우고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다위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288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선율과 새로운 가사에 자신의 영혼을 담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드리기 위해서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창조적인 인간의 감성을 아시고 새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큰 기쁨을 주시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높이며 신령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역대상 26장에는 특이하게도 예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레위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23장에서 26장까지는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의 명단인데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와 곡관지기를 맡은 레위인들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매우 다양한 일을 담당했음을 보여주는데 레위인들이 꼭 제사하는 일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알맞은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이드 왕국에는 성전 문지기가 필요했고 성전의 곡관을 맡아 운영할 인재들도 필요했으며 다양한 직분을 맡아 일할 사람들도 필요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충성심 뿐만 아니라 감당할 만한 능력이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기의 경우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그 직무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문지기의 반장 역시 지금을 받아 성전에서 성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성전 곡관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모두가 성전 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 중 일부는 성전 밖에서 간원과 재판관이 되거나 용사가 되어 왕을 섬기거나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에 따라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